네, 이어 들으실 네 곡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네 곡은 계절을 나타내는 사계입니다. 네, 저희는 사계 순서로 여름, 봄, 그리고 가을, 겨울 이렇게 연주를 해드리겠습니다. 첫 곡은 일본으로 가서 시사이시조의 썸머라는 곡이고요. 다음은 이탈리아 안토니오 비발비의 사계 중 봄이고요. 그 다음 프랑스로 가서요. 프란치스 클레앙의 사계 중 가을, 그리고 남미 아르헨티나로 가서 아스토피아 졸라의 사계 중 겨울 이렇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같이 함께 그 계절, 사계절 음악여행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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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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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